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 내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 인생을 지켜내자는 결의를 다지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노후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 고독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되레 그 고독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오늘은 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자고요.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이 발전을 더해가면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된다.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조금은 먼 미래일 수 있으니까 몇 살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하여간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80살이 돼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하루 두세 갑의 담배를 피우는 골초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야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 그만 좀 해라. 남들 이거 안 끊고 싶겠냐? 몸에 안 좋다고 하지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도 끊고 싶어요 제발. 근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아? 끊고 싶은데 못 끊어. 그래서 피는 거란 말이야. 제발 좀 끊으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 40대 중후반부터 몸에 이상이 와서 이런저런 합병증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갈 때마다 혈액투석 4시간씩 받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받는 4시간 동안에도 담배가 땡겨서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 냄새를 맡으며 그 시간을 버티고 혈액투석을 끝내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담배를 입에 무는 일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내도 자식도 곁을 떠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 담배는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시킨 원인이기도 하면서 역설적으로 여전히 곁을 지키고 위안을 주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20대 초반 담배를 베어 무는 모습이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한 담배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 아니까 다 하면서 지키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중장년들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들을 취합해 보자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1명만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즐기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TV를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을 들어도 헉세게들 공부를 안 하더니 이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반수 이상이 운동을 하질 않습니다. 120세다, 150세다 수명 연장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건강수명인 것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가며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근육질에 못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1만버 걷기도 해낼 수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도 빼기가 힘들죠. 어쩌다 뺐더라도 이틀 정도 되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비법만 검색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시작했다 중단하기를 반복하며 인생만 허비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로 고치시고요.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독하게 마음먹고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이후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월 200이면 되겠냐 아니다 적어도 300은 돼야 한다 아주 답변도 제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나이의 반비례에서 점점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지켜야 할까요?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금융사기꾼과 부모에게 돈 빌려가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원금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은퇴자금 투자해서 편안하게 매월 이자 받아가며 살라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사기꾼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던 아니면 이름난 투자회사에 다니던 상관없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고수익에 원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욕망의 눈이 멀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사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고약하고 악질인 이유는 해외 유학이나 국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그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는 놈들이 카르텔을 이루면서 서민들의 등을 쳐먹는 게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요즘엔 신문기자 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장차관을 역임했다는 그 화려한 이력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를 치기 위해 서로 돕는 한통속일 뿐입니다. 나중에 금융사기로 밝혀져도 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잔챙이들만 잡혀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 숱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웠다는 놈들이 사기치는 것이 악질인 만큼 미국처럼 징역을 150년 이렇게 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한국은 1조원 사기를 쳤는데도 고작 15년형 징역을 살 뿐입니다. 뭐 그것도 다 사나요? 좀 지나면 이런저런 구실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사기공화국이라 불리는 거죠. 이제 부모돈 노리는 자식들 얘기 좀 해볼까요? 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업한답시고 부모님에게서 돈 받고 입 싹 씻으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돈 좀 빼먹어보려다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말이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하루라도 일찍 빼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 죽는 소리하는 자식 안쓰러워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날에는 지옥문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금융사기꾼 부모에게 돈 빌려가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 집 팔고 자기 집에서 잘 모시고 사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곤에 쩌든 주름살과 함께 그 애지중지하던 자식들과도 연락 두절된 채 외롭게 살아갈 날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죠. 평안하고 안운한 인생을 즐기며 웃음이 만들어낸 주름살과 힘겨운 노동과 빈곤에 찌들어 깊이 패인 주름살은 서로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요.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내야 후덕한 주름과 함께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독한 마음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재산을 지켜내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